이거 지금 엄청 가벼워요. 가볍고 괜찮네요. 실이 색깔이 엄청 오묘한 게 되게 고급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트를 잡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영상은 피코 퍼프 블라우스 함께 뜨기 2편입니다. 1편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시길 바래요. 1편 영상은 더보기, 고정 댓글 또는 영상의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참고 영상으로 넣어두었습니다. 1편에서 우리는 편물의 몸통 부분을 모두 뜨고 오셨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소매를 뜨고요. 네크라인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완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소매부터 뜰게요. 우리 여분의 실에 소매코를 옮겨 놓았죠? 또는 여분의 케이블에 옮겨 두신 분들은 바늘만 연결하시면 될 거고 여분의 바늘에 옮겨 놓으신 분들은 그대로 뜨시면 되겠네요. 저는 여분의 실에 옮겨 두었기 때문에 코들을 다시 바늘로 옮기고 있습니다. 몸판을 뜬 바늘과 동일한 호수의 바늘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짧은 쇼팁을 이용할 건데요. 만약에 쇼팁이 없으신 분들은 긴 줄바늘을 이용해 매직 루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를 모두 옮겨 주었고요. 여분의 실은 쭉 당겨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분의 케이블이나 여분의 바늘에 옮겨 두신 분들은 아마 처음부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겨드랑이 감아코에서 코를 주워 줄 거예요. 감아코에서 코를 주워 줄 때 거꾸로 부위에서 줍는 게 좋은지 부위에서 코를 줍는 게 좋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부위의 중심에서 코를 주우면 몸판 편물과 소매 편물이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으신 분들은 꼭 부위의 중심에서 코를 주우시면 되고 그 대신 부위의 중심에서 코를 줍게 되면 우리가 감아코를 만약에 여덟 코를 했다. 그러면 여덟 코를 딱 맞게 줍기가 애매하게 됩니다. 반 코씩 어긋나게 되거든요. 편물의 방향이 바뀌어서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꾸로 부위에서 중심에서 코를 줍게 되면 내가 딱 맞게 여덟 코를 주울 수 있어요. 균형감 있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 대신 소매 편물이 명판 편물과 쭉 이어지진 않고요. 살짝 어긋나게 모양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소매가 겨드랑이에서 딱 접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편물이 살짝 어긋나도 전혀 티나지 않고 그리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딱 맞게 코 수를 줍고 싶다. 그랬을 때는 거꾸로 부위 중심에서 코를 주워주면 될 거예요. 하지만 소매 코가 한 코 더 많아져도 문제 없고 한 코 더 적어도 문제 없다. 또는 코의 모양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위의 중심에서 코를 주워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첫 코, 부위죠. 여기에 중심에 바늘을 넣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고리를 만들어 코를 주워줍니다. 부위의 중심에 코를 쭉쭉쭉 주워줍니다. 만약에 가마코를 여덟 코 했으면 네 코 줍고 시작 마커 하나 걸고 네 코 줍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저는 가마코를 여덟 코 했는데 다섯 코를 주워줍니다. 왜냐하면 반 코씩 어긋나기 때문에 한 코가 더 많아졌어요. 시작 마커 걸어주고 나머지 네 코 마저 주워줍니다. 그러니까 가마코는 여덟 코 했는데 지금 아홉 코가 주워진 거예요. 부위의 중심에서 코를 줍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딱 맞게 줍고 싶다 하시면 거꾸로 부위 중심에서 코를 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해서 뜨게 되면 겨드랑이 구멍이 크게 생기거든요. 그거를 조금 줄여볼까 해요. 제일 크게 지금 구멍이 생기는 코가 이 코가 늘어져서거든요. 지금 첫 코와 연결된 실 이 실을 살짝 걸어서 왼바늘에 걸어줍니다. 이때 코의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코의 오른편이 뒤쪽으로 가게 걸어줘요. 우리는 이 코를 보통 누워있는 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금 주워준 실과 연결된 실을 또 주워줍니다. 이번에는 이 코를 그냥 우리가 원래 코의 모양인 것처럼 코의 오른편이 앞쪽으로 오게 주워줘요. 이 코는 다음 단에서 뜰 거라서 뜨지 않고 걸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코를 두 개나 주워줬기 때문에 코가 늘어났죠. 코를 그대로 줄여줄 거예요. 첫 코와 걸어준 코를 두 코를 한 번에 두 코 모아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코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이렇게 두 코가 모아졌을 거예요. 그런 후 마지막 한 코가 남았을 때까지 떠줍니다. 이 코는 뜨지 않고 겉뜨기 하듯 걸러주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또다시 이 첫 코와 연결된 실들을 걸어줄 거예요. 걸어서 원래 우리가 코의 모양처럼 코의 오른편이 앞으로 오게 걸어줍니다. 마지막 코는 걸러줬고요. 주워준 코를 떠줘요. 그리고 걸러준 코를 덮어씌워 코마금 해줍니다. SKPO를 해줬어요. 그러면 코의 모양이 왼쪽으로 줄어진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도 그랬죠. 이 실과 연결된 실을 또 주워줍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코가 누워있게 주워줘요. 그리고 감아코 첫 코와 두 코를 한 번에 모아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가 서로 두 코씩 두 코씩 서로 모이게 줄여지면서 겨드랑이 구멍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부위에 중심에서 코를 주우면서 이쪽 편에 원래 네 코를 주워야 되는데 다섯 코를 주웠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그냥 모아뜨기로 모두 줄여줘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코수는 똑같이 동일해지겠죠. 원래는 이렇게 두 코만 모아뜨기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한 코가 더 많으니 세 코를 모아뜨기 해주려고요. 만약에 거꾸로 부위 중심에서 코를 주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콧수가 딱 맞으니까 저는 부위에 중심에서 코를 주워서 어긋나게 코가 주워져서 한 코가 많이 주워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코는 그냥 겉뜨기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커를 넘기고 세 코를 겉뜨기 해주면 가마코 네 코 중 마지막 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웠는데 뜨지 않고 그냥 살짝 걸러준 코 있잖아요. 두 코를 또 줄임해줄 거예요.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거르고 두 번째 코 떠줍니다. 그리고 걸러준 코를 덮어씌워줘요. SKPO 이렇게 되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두 겉뜨기로만 떠줄 거예요. 그럼 다음 코를 떠주면 이제 코가 서로 모이게 줄어들었죠? 추가로 주워준 코들은 모두 없어졌고 이제 딱 소매 코만 남았습니다. 모두 겉뜨기로 이제 떠주면 돼요. 겉뜨기로 쭉쭉쭉 뜨면서 저는 대략 5cm 정도를 떠줬는데요. 5cm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4cm 정도로 떠주세요. 소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뜨게 되면 이 소매 부분이 너무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cm 정도만 떠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겉뜨기로만 4cm 정도 떠주었어요. 시작 마커 넘겨주고요. 이제부터 우리 퍼프 소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매 8등 중심쯤에서 코를 다량으로 줄여줄 거예요. 이 부분에서 퍼프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총 코 수를 대략 5등분 정도 할 거예요. 5개의 등분으로 나누어 중심에 있는 3등분, 그러니까 8등 중심에 있는 3등분을 코를 가지고 코 줄임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5등분 중에 1등분을 먼저 겉뜨기로 쭉 떠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1등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줄임을 해줄 거거든요. 첫 단에서는 3코를 한 번에 뜨면서 줄임을 해줄 거예요. 3코를 한 번에 겉뜨기 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되죠? 계속해서 3코를 한 번에 겉뜨기 합니다. 어디까지 하냐면요. 마지막 1등분이 남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3등분의 코를 1등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코 수는 거의 동일해지겠죠? 모두 3코를 한 번에 떠주었으면 마지막 남은 1등분의 코는 모두 그냥 겉뜨기로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가 1등분, 1등분, 1등분 이런 식으로 총 3등분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남은 1등분은 또 마저 겉뜨기로 쭉 떠줘요. 여기 줄임을 한 부분 있죠? 여기 정코까지 떠줍니다. 겉뜨기로 쭉 여기는 늘리거나 줄이지 않아요. 자, 여기가 첫 시작한 3코 모아뜨기입니다. 이제 이 코들을 이번에는 2코를 모아서 떠줄 거예요. 그 3등분 안에 있는 코들로만 지금 줄임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1등분, 1등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겉뜨기로만 떠주고 있습니다. 3등분 안에 3코 줄임을 해준 그 코들로만 2코 줄임을 또 해줍니다. 완전히 지금 코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모두 떠주었어요. 만약에 나는 코수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마지막 코는 그냥 겉뜨기로 떠주셔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도안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제가 코수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코수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등분은 모두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이제 코 줄임은 끝났어요. 마커를 넘겨주시고요. 이제 우리 피콧 엣징을 넣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피콧 엣징이니까 엣징하는 부분은 네크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자, 우선 안뜨기로 한 단을 모두 떠줄게요. 끝까지 모두 떠주세요. 이 안뜨기 한 단으로 엣징 구분을 지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뜨기 한 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안뜨기 한 단이 없어도 큰 문제 되지는 않는데 엣징을 모두 뜨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접어서 이제 메리아스 입기를 할 거예요. 이 안뜨기 한 단을 굳이 떠주지 않는다면 그 메리아스 입기를 할 때 이게 단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똑같이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한 단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한 단이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뜨기를 한 단 딱 떠주면 우리가 나중에 메리아스 입기를 할 때 이 굽은 선이 쭉 한 줄이 잘 생겨요. 그럼 그 선에 따라서 입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안뜨기 한 줄을 넣어주었어요. 안뜨기로 한 단을 모두 떠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첫 부위는 지금 아래 안뜨기 단과 연결된 부위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리고 바늘에 있는 것까지 세 단 뜨고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단을 멍석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안뜨기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를 반복해주세요. 끝까지 뜨면 겉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되겠죠? 자, 마커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떠주는 거예요. 안뜨기는 겉뜨기로, 겉뜨기는 안뜨기로. 이렇게 멍석뜨기를 두 단 진행합니다. 그러면 안뜨기로 끝나게 될 거예요. 마커를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멍석뜨기 모양이 나올 거고요. 1호부터 또 3단을 떠줄게요. 자, 이제 우리 피코대찡 넣어줄 거거든요. 피코대찡은 이렇게 두 코를 한 번에 모아뜨고 한 코는 바늘 비우기로 코를 만들어주고 두 코 모아뜨기로 코를 줄이고 바늘 비우기로 코를 늘리고 다시 두 코 모아뜨기로 코를 줄여주고 바늘 비우기로 코를 늘리고 두 코 모아뜨기는 두 코를 한 번에 떠서 모아뜨기 해주고요. 그리고 바늘 비우기에는 실을 앞으로 가져와서 다음 코를 겉뜨기로 떠주면 자연스럽게 바늘에 한 줄이 걸리면서 이 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은 코를 줄여주고 한 번은 코를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총 코수는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코 모아뜨기, 바늘 비우기 두 코 모아뜨기, 바늘 비우기를 반복합니다. 마지막 코 두 코 모아뜨기 했고요. 마지막 바늘 비우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마커를 넘겨주고 이렇게 겉뜨기로 또 한 줄을 쭉 겉뜨기로 한 단을 쭉 떠줄게요. 바늘 비우기 한 코는 이렇게 어색하게 걸려있을 거거든요. 코는 그냥 겉뜨기로 떠주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겉뜨기로 떠줄게요. 마커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편물을 안으로 접어 넣을 거예요. 그런데 편물의 둘레가 똑같다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편물이 조금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바늘을 한 치수 작은 바늘로 바꿔주면서 편물을 살짝 오물어 뜰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편물을 안쪽으로 접어 넣을 때 벌어지지 않고 예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늘은 한 치수 작은 바늘을 사용해주세요. 안쪽으로 접어 넣는 부분은 모두 겉뜨기로만 뜰 거거든요. 겉뜨기로 대략 한 8단 정도 뜨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물을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메리아스 이끼를 해줄 건데요. 편물의 한 3배 정도 되는 길이의 실을 남겨두고 끊어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깨워서 편물을 안으로 접어줄 건데 접어주는 부분이 딱 이 바늘 비우기와 두 코 모아뜨기 피코 대칭을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피코 대칭한 부분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처음 안 뜨기를 한 줄 떠준 부분이에요. 자, 이 줄을 쭉 연결해서 이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졌어요. 자, 여기 피코 대칭을 한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단이 어긋난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첫 코, 끝 코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쭉 올라가면 계속 뭔가 어그러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첫 코 부분이고 여기도 보시면 살짝 어그러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첫 코 부분이에요. 자, 여기부터 우리가 첫 코랑 이어주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바늘을 딱 넣어줄 부분은 첫 코의 안뜨기 부분 딱 위로 볼록 거기를 우선 표시해두고 편물을 딱 반으로 접은 다음 자, 돗바늘에 깬 실을 첫 코를 겉뜨기 하듯이 빼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안뜨기 코, 위로 볼록 거기를 밑에서 아래로 위로 볼록, 밑에서 아래로 딱 걸어줄 거예요. 그런 후, 자, 코를 한번 잘 보시면 그러면 이 코가 이렇게 둘러서 위의 코에 걸고 다시 나오고 있죠. 이 모양을 똑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위를 딱 뒤에서 감싸줘야지 코가 지나가겠죠. 그런 후 다시 내가 위로 볼록 들어왔던 곳을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줍니다. 자, 이러면 코가 진행되는 과정을 똑같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방금 떠준 이 코 이 코를 지금 한 번만 떠줬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코를 다시 한 번 더 떠줄 건데요. 그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 코를 이어줬어요.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어주면 되거든요. 바늘에 있는 코는 겉뜨기 하듯이 한 번 빼주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코 위로 볼록을 아래에서 위로 걸어주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코를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고 다시 위로 볼록의 코를 이번에는 바늘을 위에서 밑으로 걸고 내려오고 처음 빼준 바늘의 코도 뒤에서 앞으로 걸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에요. 반복해 볼게요. 바늘에 있는 코는 겉뜨기 하듯이 빼주고 위로 볼록을 밑에서 아래로 걸어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코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다시 왔던 길 반복 네,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어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이어줬고요. 마지막 코를 이어준 다음에 마지막 코 위로 볼록을 걸어줬고요. 여기서 마지막 코가 간 광양을 잘 확인해서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반복 이렇게 되면 모든 코를 다 떠줬어요. 그런 후 실 정리는 실을 코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피코 대칭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은 끊어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크라인을 작업해 볼게요. 저는 코 줍기를 편물의 앞쪽보다 뒤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뒷목부터 코를 주워 볼게요. 레글런 스타일의 코를 주울 때에는 코를 만든 부분은 코를 한 코에 한 코씩 모두 주워주면 됩니다. V 중심에 바늘을 넣어서 코를 줍게 되면 위쪽에서 봤을 때는 두 가닥이 들어오고요. 바늘을 넣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코를 주워주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주워갑니다. 한 코에 하나씩 코를 줍다 보면 이렇게 바늘에 걸린 코와 코 사이에 부위, 거꾸로 부위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줍는 겁니다. 뒷판을 다 주웠고요. 소매도 한 코에 하나씩 주워줍니다. 그럼 이제 앞판이 와요. 앞판에서는 직선과 대각선과 가마코 늘림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주울 때 좀 다양한 규칙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앞판에 코를 만들어준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주워줄 거예요. 뭐 다섯 코, 네 코, 여섯 코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은 여기에 한 코 하나씩 주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목 늘림, 우리가 KFB로 대각선 늘림을 진행했어요. 그때 한 단은 늘리지 않고 한 단은 KFB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대각선을 주울 때에는 우리가 모든 코를 다 줍게 되면 우리의 편물은 코수보다 단수가 많기 때문에 코가 너무 많게 됩니다. 대각선에서 코를 주울 때에는 신코를 주면서 주워주시면 좋아요. 반코마다 주워줄 건데요. 한 가닥 지나서 한 코를 주워주고 우리가 한 코에 하나씩 줍는 거는 이 코와 코 사이에 V나 거꾸로 V, 두 가닥이 들어오게 되는데 반코에 하나씩 줍는다는 것은 코와 코 사이에 한 가닥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KFB 한 부분은 우리가 가로선이 생기잖아요. 그 가로선 밑에 부분을 주워주시면 깔끔하게 주울 수 있습니다. 늘리지 않는 부분에서는 여기다가 주우면 구멍이 조금 크니까 그 옆에 여기다가 주워주시면 깔끔하게 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림한 부분은 가로선 밑에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지고 대각선 부분을 주워주시면 돼요. 여기 원래 주워야 되는데 우리가 심코를 한 코 주려고요. 여기서 심코를 한 코 주고 우리는 여기 KFB 늘린 부분에서 주워줄게요. 그리고 또 다시 늘리지 않는 부분 주워주고 늘린 부분 주워주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지고 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각선 늘림의 코수는 모두 다르니까 개인의 편물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모두 줍고 나면 우리 이제 가마코 늘림한 부분이 나와요. 원만한 네크라인을 위해서 우리 가마코 늘림 진행했었죠. 여기서 가마코 늘림은 사실 한 코에 하나씩 주워주면 되거든요. 대각선 늘림과 가마코 늘림 사이에 코가 너무 벌어지게 돼요. 여기는 반 코에 하나 더 주워주고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한 코를 더 주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마코 늘림은 한 코에 하나씩 한 코는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거꾸로 부위 두 가닥이 들어오죠. 한 코에 하나씩 우리 가마코 처음에 두 코 했으니까 두 코 주워주고요. 그리고 또 경계에서 한 코 주워주고 이번에 가마코 세 코 했으니까 또 세 코 주워주고 그리고 또 경계에서 한 코 주워주고 이번에 또 가마코 네 코 했죠. 네 코 주워주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을 모두 줍게 됐습니다. 여기는 앞판을 연결할 때 좀 길게 가마코를 한 부분이에요. 여기 역시 경계에서 한 코 주워주고 가마코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주워주시면 됩니다. 가마코 늘림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주워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대쪽 앞판 동일하게 진행돼요. 하지만 반대로 가죠. 네 코를 먼저 주워줍니다. 경계에서 한 코 주워주고 가마코 네 코 한 코에 하나씩 주워줍니다. 또 경계에서 한 코 주워주고 이번에 가마코 세 코 한 코에 하나씩 주워줍니다. 또 경계에서 한 코 이번에는 가마코 두 코 이렇게 하면 가마코 늘림은 끝났고요. 대각선 늘림을 진행할 거예요. 주울 때 이번에 이쪽 방향에서는 그 가로선이 없거든요. 더 끝 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 코에 하나씩 지나서 반 코에 하나씩 반 코에 하나씩 이렇게 식으로 주워주시면 돼요. 반대쪽에 신 코를 몇 코 했는지 기억해 두셨다가 이쪽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각선 늘림 신 코 주면서 쭉 주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를 만든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코를 앞판에 만들어준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주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소매죠. 소매도 한 코에 하나씩 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모든 코를 줍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피코대증을 넣어줄 거예요. 피코대증은 소매를 뜰 때와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매 뜨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넥라인에서는 되게 빠르게 지나갈게요. 피코대증의 첫 단계는 안뜨기를 한 줄 쭉 떠주는 겁니다. 안뜨기를 한 단 떠주고요. 마커를 넘기고 이번에는 겉뜨기를 세 단 떠줍니다. 겉뜨기 세 단 뜨고 왔어요. 자 그러면 겉뜨기를 세 단 뜨고 난 후에 겉뜨기를 한 단을 더 떠줄 건데요. 이 마지막 겉뜨기 단을 뜨면서 코주림을 조금 해줄 거예요. 자막에 제시된 비율만큼 코주림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줄여주시면 돼요. 코주림은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두 코 모아 겉뜨기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전체를 균일하게 줄인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열 코를 줄일 거예요. 그러면 전체 코수가 만약에 100코다. 9코 뜨고 한 번 줄임하고 9코 뜨고 한 번 줄임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 코수에 균일하게 배분해서 코수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뜨고 왔으면 두 단은 멍석뜨기로 진행해 주세요. 자 멍석뜨기 두 단 뜨고 왔어요. 이제 멍석뜨기를 끝내고 나면 다시 겉뜨기로 다섯 단을 떠주려고 해요. 다섯 단 겉뜨기 뜨고 난 후에 이제 피코데찜 해볼게요. 두 코를 한 번에 모아뜨고 바늘 비우고 두 코를 한 번에 모아뜨고 바늘 비우고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바늘 비우기까지 진행해 주시고 이제 한 단을 쭉 떠줍니다. 자 한 단을 모두 뜨고 난 후에는 이제 바늘을 교체해 줄 거예요. 바늘을 한 치수 작은 바늘로 교체한 후에 멍석뜨기를 열 단 정도 진행해 주세요. 편물의 세 배 정도 되는 길이의 실을 남겨두고 끊어주신 후 편물 안으로 접어 피코데찜 1단의 앞면과 돗바늘로 멍석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코수를 한 번 쭉 줄였죠. 그래서 코수가 딱 소매처럼 맞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히 코를 균일하게 배치하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모양을 잘 맞춰가면서 여기서 코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코를 잊지 않고 다음 코에서 이어주면 적절히 코를 넘어가면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크라인 피코데찜을 뜰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소매 피코데찜 뜨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피코 퍼프 블라우스 뜨는 시간이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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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